곧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이쁘게 이쁘고 싶었는데 좀 울컥했던 부분이 제가 어떡해 나는 사회에서 너무 정직하지 같이 팀으로 움직이다가 혼자 활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달라집니다. 너무 그리웠나 봐 아영이랑 우리가 조금 많이 저희 보고 싶어 하긴 했어요. 항상 단체 톡방에 보고 싶다고 하고 이게 뭔가 개인 스케줄을 할 때 차도 되게 너무 널널해지고 뭐라고 해야지? 좋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겠는데 아니 아영이가 말이 많아서 말을 못해서 힘들었을 수도 아영이를 들어주는 분이 없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널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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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